저희 중에 제일 최하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보다 낮아요 지금 점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다음에 한 번 더 해 난 이대로는 못살아 난 이렇게는 못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해 우리 숙소에서 하든지 한 번 더 해 난 이렇게는 못살아 그리고 계속 사무실에 있었어요 낮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무실에 있다가 이렇게 V LIVE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못가오는 사람이 되게 많네 아 진짜요? 아쉽다 왜 못와요? 일 왜 화내 오고싶으실거야 뭐 그런거 없나? 하루 열의 차 해주고 하비 하비 피싱 사커 희준 하비 사커 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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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미를 지르고 그래 한 장씩 하비 만난 하 Pray 혁 하빈 하비 월 하ски Depend 연중 전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저 누구냐 진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.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부딪히면서 오래오래 함께하자. 왜그래? 너는 숙소가서 애플로우즈 한장 빡지로 빡지하고 써와. 앞뒤로. 알았어? 비디오 해보자. 안 됐냐? 여기 어떻게 해봐. 하지마. 카메라 빠졌어? 몽둥이 없잖아.